현무파이브 개발완료, 양산 도립, 저위력 핵탄두부, 구톤탄두 탑재, ICBM 그러나 더 큰 문제있다. 안녕하세요. 핵없는 대한민국이 핵대신 개발에 들어간 고위력 현무탄두 미사일 개발을 드디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개발과 시험 발사에서 주변국들과 세계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현무파이브가 드디어 개발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무파이브가 주목을 받는 것은 최대 9톤의 탄두를 탑재한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탄 중량만으로 따지면 세계 최대의 폭탄으로 폭탄의 어머니라 부르는 미국의 MOAB의 위력이 TNT-11톤의 위력인데 현무파이브는 이를 능가하는 것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가정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성능의 MOAB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인데 현무파이브는 지상 또는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파이브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최대 9톤인 미사일이 최고 고도 1000km 이상의 고도로 상승했다가 하강시에 마하십 이상으로 낙하해 적기지를 타격하는데요. 속도와 탄두 중량을 감안하면 그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저위력 핵무기금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러시아의 폭탄의 아버지 미국의 폭탄의 어머니를 뛰어넘는 폭탄의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한쪽 구석에 허전했던 타격 자산을 드디어 손에 넣게 된 쾌거입니다. 현무파이브가 갖는 의미는 핵개발 제한에도 걸리지 않으면서도 소형 핵무기에 준하는 엄청난 파괴력에 강력한 독침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양산되는 현무파이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공장에서 매년 70여발을 생산해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 총 200여발의 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군에서 개발되는 합동화력함에도 탑재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육군의 현무파이브는 이동식 차량에 탑재되어 운영되며 해군의 합동화력함에 탑재된 미사일은 해상에서 불씨의 적기지를 완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현무파이브는 사정거리 600km에 탄두 6톤을 사정거리 300km시는 탄두 9톤을 탑재 가능하며 탄두와 사정거리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 탄두 1톤인 경우 사정거리가 최소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사시 주변국 주요 거점들까지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인 것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현무파이브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그 위력을 더욱 실감할 수 있는데요. 현무파이브는 길이 16m 직경 1.6m의 발사중량 36톤이며 이단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는 미국의 미니트맨3 ICBM 크기와 비슷한 크기이며 미니트맨3는 핵탄두 1톤을 탑재하고 사정거리가 13,000km에 달하기 때문에 현무파이브는 핵탄두만 없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한국형 ICBM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카시 마아 10으로 적기지를 타격하고 지연신관을 채용한 탄두는 목표지점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기 때문에 지하 100m 이상의 적지하갱도에 지진을 일으켜 타격지점의 갱도는 모두 괴멸됩니다. 즉 현무파이브에 타격되는 순간 적들은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게 되며 그대로 땅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위력의 전략미사일입니다. 특히 향후 해군에 배치되는 합동화력함의 탑재 시에는 동해에 서해에서 발사된 현무파이브는 북한 전역의 적기지를 완전 괴멸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는 핵만 빼고 다 가졌다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핵같은 미사일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핵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데 반해 우리가 필요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전략 타격수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현무파이브는 보유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70년을 절치부심하며 노력했던 자주국방의 결실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혹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전략자산은 주변국들이 함부로 넘보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핵이 없자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든 것이고요. 유사시 단시일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탑재할 현무탄두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SLBM 그리고 이제 현무파이브라는 ICBM급을 완성했으므로 유사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깡패 국가들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부나 군수뇌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어마무시한 핵투발수단이 되는 전략자산을 그냥 개발하지는 않을 성 싶습니다. 지금 핵은 없지만 유사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되지 않는 출산율과 이에 따른 군병력 감축 문제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군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여성복무를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시점에 왜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전방사단을 축소하는 건가요? 병사의 월급은 올리면서 부사관과 초급 장교의 처우는 그대로 두어 군전력의 핵심인 간부들마저 군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급 장교, 간부들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말로 심각한 지경으로 가는데 시원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 답답합니다. 자주국방은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들을 운영할 숙련된 인적자원의 보유가 군전력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출산율 대책부터 시작해서 군 전체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 논리가 아닌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가가 애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두 자녀는 낳읍시다. 개인이 국가에 애국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자녀를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다음은 날까지는 뵙겠습니다. 많은 날까지는 뵙겠습니다.